안녕하세요. 링크티비입니다. 오늘의 메뉴는 크로플 그리고 스컨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티라미슈는 모레오 크로플 그리고 티라미슈, 크로플 커스터드, 크림 크로플, 화이트 초콜릿 스컨, 초코 스컨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우유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. 가루가 엄청 떨어져요. 가루가 엄청 떨어져요. 티라미슈 티라미슈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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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타드 크림 코스타드 스콘이 엄청 커요 코스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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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차량이 강해요 겉바속초 한입만 더 먹을게요 진짜 크다 아... 고기 마지막 소스타드 코스타드 코스타드 황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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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초코맛이 진짜 강해요 그치 아이티 닭다리 너무 맛있다 콜라 오늘 크러플이랑 사건을 한 번 먹어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디저트를 한 번 먹어보았는데 정말 맛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잘먹었습니다